퍼져도 좋겠다 여기가 봅시다 아 이거 하자구요? 특파식 조각 야 이거 존나 어려워 아 원래 뭐 이런거 원하셨던거 아니에요? 알았어요 알아서 한번 해봅시다 뿌듯함을 느껴봅시다 오늘 이거 좀 근데 너무 파란색이 많아서 좀 짜증나는거 아시죠? 네 저장님 의미없는 파란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전 몰랐죠 어 깜짝이야 어! 갑자기 깜짝이야 에잇 아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근데 그림 선택 잘못하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